보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제 이름은 B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한밤입니다 지금 전세계 2400개의 직장인데요 그 동시에 보고 계신 100만 명분 정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슈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휴가오를 넣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 번째 공연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구요 오늘 조금 먹구름이 꼈는데 그래도 좀 밝은 시간에 하니까 여러분들 잘 보이고 되게 좋네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홀랭으로 보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목소리가 없는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아 충분히 여러분들의 박수로도 목소리를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아 약간 작은 것 같은데요 약간 감사합니다 충분히 오늘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민입니다 그리웠던 인사말을 오늘도 해봅니다 여러분들 함성이 안 되기 때문에 힘찬 박수로 맞이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호 호 여러분들은 나의 호 제 이름은 제 호 바로 세번 시작 자 어우 갈거하다 아 네 여러분 이틀 전에도 이곳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아.. 아미분들 앞에서 이렇게 무대를 하는게 조금 적응이 되는지 오늘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? 오랜만이라서 그때 굉장히 떨렸는데 아 오늘은.. 진짜.. 천사를 다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지? 그.. 공연 모니터를 하다보니까 아미분들이 서로 공유하는 콘서트 준비물 리스트가 있길래 저도 봤거든요 자 신분증 아미밤 건전지 보조배터리 머리끝 머리끝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따뜻한 옷이랑 핫팩까지 와우 저희도 좀.. 이 공연을 위해서 되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저희만큼이나 아미분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오셔가지고 아 너무 감사하고 더 설레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.. 혹시 아미분들 준비물 다 챙기셨어요? 아.. 아무래도.. 그.. 야외 공연장이다 보니까 되게 추위때문에 저희가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어.. 저희가 추위는 금방 잊어버릴 수 있게 저희의 뜨거운 열기로 어.. 아미분들을 이제 따뜻하게 어후 해드릴까 합니다 어후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긴 시간 꿈꿔왔던 순간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옆사람 눈치 보지 말고요 마음껏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 네 고맙습니다 비록 함성은 지르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에너지 저희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우리 이틀 전에는 정말 격하신 분들 꽤 많았거든요 그쵸 자 오늘도 여러분들 온몸으로 흥을 표현해 주면서